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 및 예방법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정맥 혈전증은 혈전이 신체 심부정맥의 하나 이상 형성되는 질병을 말한다. 온몸에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다리에 자주 발생한다. 이 질환은 혈액이 응고하는 방식의 영향을 주는 특정 혈액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또한 수술 후 또는 사고 후 등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심각한 질환이다. 심부정맥 안에서 형성되는 혈전이 혈류를 따라 움직이다가 폐에 도달하면 이로 인해 혈류가 방해받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혈전이 심장으로 흘러들어 들어가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유발하는 원인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고 있으면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혈관, 다리 등에 있는 혈관은 혈액을 순환시키기 어렵다. 그러니 혈관에 혈액이 축적되어 부종과 종창이 발생한다. 심장에서 발방향으로 가는 혈액은 동맥을 통해 순환한다. 그 후 혈액은 다시 심장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혈액은 폐를 거치며 산소를 공급받는다. 혈액이 정맥 속에서 응고되면 심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는 혈액이 다리에 쌓여 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고 통증이 유발된다. 혈액의 응고와 축적은 정상적인 혈액 순환을 막는 셈이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혈전은 혈액의 정상적인 순환을 막거나 혈전을 촉발하는 어떤 현상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는 수술 후 특정 약물의 부작용, 제한된 신체활동 등 여러 경우가 해당된다. 어떠한 경우든 여러 특정 위험 요인들로 인해 심부정맥 혈전증한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 유전 어떤 사람들은 혈액 순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을 유전받는다. 입원 등의 장기적인 휴식 부상 또는 수술 임신, 과체중, 비만 흡연 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하려면 이미징 기법부터 혈액 검사를 통한 진단까지 다양한 검사들이 사용된다. 우선 심부정맥 혈전증과 유사한 징후와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이 존재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폐색전증, 근육 부상, 셀룰라이트, 피부막 바로 밑의 혈관 염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니 혈관 속의 혈전을 탐지해 이 질환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특정 검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검사 방법을 소개한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 혈관 속의 혈류를 관찰하기 위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음파를 사용하는 검사 기법으로 이 검사를 통해 혈관의 폐색이나 혈전을 찾을 수 있다. 정맥 조형술 이 기법은 혈전을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다. 하지만 이는 침습적인 방식으로 의사가 체내의 기구들을 주입한다. 의사가 대조 염색 물질을 발이나 발목 등의 큰 혈관에 주입하면 염색 물질의 흐름을 특별한 형태의 X선으로 관찰한다. 이를 통해 혈전이나 혈관의 폐색을 발견할 수 있다. MRI 또는 CT 이두 검사 기법은 의사들이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 이미지를 통해 혈관과 혈전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기법들은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에 많이 쓰이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예방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흡연, 음주 등 고혈압을 유발하는 습관을 벌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예방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의 상의 후 운동 루틴을 짜자. 또한 다리를 상체보다 높이 위치하여 혈류를 촉진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리 쪽 매트리스를 살짝 높게 위치시켜 휴식하거나 수면하는 것이 좋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하도록 하자. 담배는 여러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된다. 의사들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권장한다. 혈전을 예방하는 음식 섭취도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의사로부터 혈액 응고 방지제를 처방받도록 하자. 금연효CH